하하하하하하 웃치는 TV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오늘 교육 있다 하시지 않으셨어요? 아 예 교육 있는데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뭐 어떤 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? 아 제가 평소에 되게 존경하시는 분인데요 오늘 그분 생일이어가지고 사인받으러 왔어요 아니 나이가... 나이가 뭐 중요하겠어요 제가 되게 존경하고 제가 이분이 어떤 콘텐츠 보면서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? 근데 와 장난 아닌 거 같아요 진짜 오늘 이분 사인받고 아 또 기절할 거 같아요 이제 어? 허! 여기 봐줘야 되는데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웃치는 TV 하하하하하하하하 제 부 Vehicles eko